이 노래는 부금이 누구 부금이었지? 어? 코마친이 뭐라오세요? 와 와 와 와! 안이 그냥 던지네? 레드 나이스 아 조보 결혼하셨어요? 결쩐다 멋있다 노 죄송해요 오우 타르기 나이스 그게 강 때문이라고요? 강 때문이야 아 미친거 아님? 뇌신이 왜 나가? 아 살렸는데 음? 이게 안맞아 미친 소리가 미친 홀리비 아아악 K.O. 화이트 도래 오우 아 안되네 음 저 때는 마신을 쓰자 뒤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가 이거 운 좋다 아 야 화크가 따지지 않았어 전모 빨랐으면 이게 언제 저거 비타민 먹어요 오오오오오오 ㄷㄷㄷㄷㄷ 일동간이 ㄷㄷㄷㄷㅷㅕㅔㅇㄷ ㄷㄷㄷㄷㄷㄷㄷ2 그... 쉿! 뭐 썼죠? 우와 안 돼 아 오 좋아요 이게 뭐다 어떻게 막았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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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저거 예상하고 딱 가서 멈췄는데 너무 아쉬운데 줄였다 와 힐했지 예상하고 가서 멈췄거든요 아 다리 아 아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왜 다 맞아 아 2타 맞아 확장이지 요 롤레이맵도 있습니다 근데 망해났다 아 윈드밀 스팀 야 뭐하냐 딜 켜야지 어휴 왜 이렇게 안어오 어 뭐야 이거 안썼는데 다행이다 오케이 앉아있었죠 그렇지 타이밍이 잘 맞고예 백 스팀 아주 맞나 이거 무슨 저세상이지야 너 어디서 카운터 렉이 좋았다 원래 게임이 음원들은 대부분 저작권이었죠 아 아깝다 개비은 페그스틴 혈액이 뭐야 이거 아니 렉이 뭐야 이거 아니 렉이 제발 이게 뭐야 어디서 어떻게 맞는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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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지리노 오 언제부터 안짱순이라 지렁 백스 팀 나이스 아 아 조화연 잘 참았고 와 이걸 참고 아 제발 호호 원래 스퀘어 엔엑스 파이널 판타지에서 저작권이 진짜 세요 근데 원래 철권에 게임을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려면 저작권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난코니스 부탁을 했나봐요 이거는 좀 저작권에 빼줄 수 있겠냐 했는데 왠걸 스퀘어 엔엑스 빼줬어요 아 저거 처음 봤다 저런 콤보 신박하네 오예 뇌신캔 뭐하는 거야 구독하셨어요 지금 구독 감사합니다 로자님 감사합니다 뇌신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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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스 나이스 이거 패그스팀 트임? 아 잘가온다 하하하하하 뛰어 어 씨 아 이래잖아 와 이게 안되네 아 왜 아니 진짜 에바잖아 저게 왜 틀키가 안됐을까 어 이게 안되네 힐피해지네 지린다잉 형님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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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변신했는데 되게 나아지 안돼 그럼 오늘 지금까지 뭐야 구독해줬던 사람들한테 절반 미안한데 저는 그래도 한번 켰잖아요 봐주셈 오 안맞네 에이 졸라잖아 손이 잘 안가네 15일 걸려 아마 15 아니었나 홀리 오예 아 아깝다 나이스 너 너 너 랭킹님 어서오세요 에? 에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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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와 야 야 오 오 오 오 오 예 힐 야 에바다 이거 윈드밀은 맞아도 될것 같고 안되나? 나이스 야 이거 카운터 와 윈드밀 카운터가 왜이렇게 세요 이거? 야 이게 진짜 한방 데미지야? 너무한거 아니야? 아니 저기 한방 데미지라고? 아 윈드밀 하단 데미지가 너무 센데? 아 윈드밀 하단 데미지가 너무 센데? 오예 이게 안나가? 나이스 짜잔 나이스 라운드 원 파이트 아이고 우와 아 푸른데 이 자세에서 이제 양잡이 된다고 나이스 왜이렇게 안 돼? 왜 따라와? 아니 무슨 콤보 처럼 하느냐 데미지가? 어? 방금 봤어? 아아아아아아 깝다리 좋아요 와이언 오우 잘 맞았다 와이언 뭐야 어떻게 막았노 오우씨 깜짝이야 오우씨 무서워 갔다 나와가지고 오 헬로우 와 아 흘렸네 뭐야 으에에에에에에에엣 따라오 저렇게 몰라 뭐야 이래 뭐야이거 와 나이스 낮은 벽광에도 놓치지 않고 잘 때려버리네 오 사이다 뭐야 형님 오 너무 시원하군요 아 깍깍 땡 무서워 기워 에헴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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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잘한다 아 왜 에헴헤헤 에헴 protect 와 에헴 오와 따라오네 아 미쳤다리 야 이게 안되네 아 쉽다 아이스 퇴락이네 와 한개이네 아쉽다 오예 왜 저만하지 에잇 야 이걸 띄워요 어 아 초풍이었는데 아 도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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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오와 안 풀었는데 아이씨 형님 이게 왜 오케이 어우 이게 맞는거야 어 에잇 15번 야 이거 왜 안맞아 이거 왜 안맞았어 방금 아 아 아 아 됐다 에잇이 뭔가 병맛인데 귀여워요 아 아 아 뇌신스팀 위험했다 오예 홀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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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여기 들어가는거야 고맙습니다 어 나이스 아 박우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